인사 보도 드리겠습니다. 둘 셋 보도! 화이팅! 여러분 저희가 안취의 옷 건배를 했습니다. 네 번째 위대 앨범이죠. 네벌로 저희가 건배를 했는데 이제 타이틀 제목이 안취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컴백 비념으로 또한 술자리를 딱 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 막내 또 어린 친구가 또 인사 보니까 아니 안 되려면 그래서 저희가 술을 안 마시는 상태에서 안 취한 상태에서 술게임을 한 번 해보는 관리를 가져올 텐데 진짜 안취니까 안취한 상태 술 하는 게 맞죠. 그쵸. 취해서는 취한 상태가 이루어져서 안취한 상태로 술게임을 할 텐데 웃음창 게임이야. 웃음창 게임. 거의 뭐 다들 아시는 게임으로 그건 희찬 게임이라고 하죠. 희찬 게임, 희찬 게임. 희찬 씨와 인내사예요. 희찬 씨와 인내사예요. 일단 본인이 어떤 한 명을 지정해서 공격을 합니다. 만약에 제가 희찬 씨한테 공격을 하고 그럼 저렇게 희찬 씨와 인내사예요. 희찬 씨와 인내사예요. 아직이야, 아직이야. 못 봤어. 아직이야. 이렇게 딱 맞아요. 희찬 씨와 인내사예요. 희찬 씨와 인내사예요. 맞죠? 맞고 몇 일 만에 제스처를 취해요. 또 상대방한테 던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최후의 1인을 뽑는 게임입니다. 희찬 씨와 인내사예요. 저는 이게 술게임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. 저도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. 저는 그 유튜브 영상서부터 이거 봤었어 아주 너무 재밌게.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걸 보고 영상 많이 봤어. 이거 이게 또 료비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. 예. 아유, 맞아. 원래 말하면 안 돼. 이제 그러면 돼. 어느 정도의 효과는? 아, 근데 요즘에는 말하면서 하던데. 아, 진짜? 어때? 뭐 아까 이런 식으로. 아, 진짜.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우리 아버지, 원수. 공격권을.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말할 수 있겠네. 아, 그래 그래. 왜, 벌써 게임을 시작해. 지금도 웃으시나요? 맞아, 이런 말을 해도 된다 하자. 왜냐하면 너무 조용히 하는 거지. 네, 아우시다.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차치가 이렇게 잘 조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그 전에 잠깐 잠깐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다가 좀 약간 더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. 이거 연습실은 똑같아. 그냥 상기. 공격권 안 되는 사람하고 말하는 거지.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말하는 거지. 자,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공격은 그럼 누구 할까요? 상무 쳐세요.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. 준비! 시작! 시작! 읏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.. 롯하는 줄 알았어.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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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소리도 내가 틀렸을 거 아니야? 아 이건 좋은거야 웃음소리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사체부터 시작해볼까 하나 둘 셋 ASS iques 카메라 계속 배는 거 생각해 보면 G.P.가 준선씨 탈락이다 아 그래요 뒤로 한 번 더 삭제 못하고 봐 자 이렇게 야 그러면 이찬씨가 맞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돼 우리 이찬씨부터 다시 이찬씨부터 해야지 아 진짜 길어지네 자 시작 ? 아 으 Qué 으 으 으 왕 으 으 으 으 으 스크츠 벅 벅 벅 벅 음~~~ ysz、 Matsiu 어없지요? 오 lah었 doesn't 지금 estoyín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! 전화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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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아 마찬가지로 룰라 peak 룰라이 룰라이 으어 나왔네요 왜 괜찮으세요? 뭐야 우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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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웃음을 참으려는 게 더 웃기네요. 너무 많아. 아니, 평소에 있다가 방송이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일어내여. 아니, 웃음 진짜 웃있네. 그래요. 박수 읽었습니다. 아, 근데 이게 진짜 근데 평소 같았으면 진짜 별로 안 웃길 것들인데 이게 참으니까 더 웃기네. 참아야 돼. 자, 그럼 바로 룬씨부터 하겠습니다. . 한 개! 너 한 개. . 야, 좀 보일까요 뭐. 네, 잘하는데 DifuntOR수. 누구 웃기 Vlad. 쉿ід 쉿ід 아 아 어 아 요 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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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틀! 아.. 소리가.. 취했네.. 취했네.. 왜 이렇게.. 4명.. 4명.. 4명! 투자지 공격.. 피셨을 때 있어요. 공격.. 결장 준비했다.. 결장! 결장! 지박스! 비즈.. 맞습니다! 내일 출발합니다.. 취의.. 호우.. 가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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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죠.. 지금 카메라 등 찍었다고 했잖아.. 졸린 타고 가야해! 아.. 지금 내가 내 과도가! 진짜.. 자.. 스트레스! 어머나! 으아.. 아.... 너무 쩔줄줄 어떡해? 발성이야 울어봐 진짜 열심히 했다 정화주행 또 왜 그래가지고 하나 둘 자 세상 아저씨가 들어가야 돼 맛있네 자 학생들 여러분 뭐해보세요 응 뭐 해보세요 네 오늘 문제를 열 거예요 우리들 중에 비비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? 정답 해주세요. 네, 곽생. 절요. 줄였어, 나. 무서워.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, 말하면 안 돼요. 운동 상대야. 절요했잖아. 그리고, 유쿠에 2를 넣어야 됐어. 유쿠 한 번을 잘해! 유쿠 강인기 때문에 탈락! 유쿠 탈락! 하지만 유쿠의 3분. 1 대 1로 갑니다. 1 대 1로 갑니다. 1 대 1로 갑니다. 1 대 1로 갑니다. 유쿠의 3명의 센스가 좀 좋았어. 1, 2, 3, 4. 두 손으로 갑니다. 안 먹나? 안 먹네. 야, 그러면 돌아오는 거야! 쉿! 구입이! 더욱이 잘하네. 살짝. 드럭죠? 2, 3, 4, 4. 정답 이제. 2, 3, 4. 와우 맞춘자고 순정할텐데 진정신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유 진짜 못 이겼다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저희 쇼케이스 이렇게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저희의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무대도 기대해주세요 안녕